안녕하세요. 쇼핑몰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태국뉴어징! TKL 베테라 시리즈 기타 케이스입니다. TKL 베테라는요. 얘는 전체적으로 뛰어난 방수 효과를 가진 T코드 천 외장과 충격 흡수와 단열성 고밀도 폼으로 안쪽이 다 처리가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방수이기 때문에 우선 가격이 22만 9천원 기분 좋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약간 비싼 감이 있지만 진짜 가볍고요. 그리고 전체 방수라서 뭔가 안전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외관 먼저 보시면 굉장히 모던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 헤드 부분에도 주머니가 달려 있어서 여러분들 액세서리 같은 거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앞쪽에도 대큼지막한 포켓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열리죠. 노트북이나 공책 이런 것들 수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되게 편안하게 지금 핸드릭이 되어 있어요. 뒤쪽으로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로고가 수거 마져 있어요. 수놓아진 로고입니다. 마감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어깨끈도 굉장히 폭신폭신한 폼과 뒤쪽에 메쉬 부분으로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안정성과 그리고 피로도를 좀 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이제 강철 철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고의로 다 마감이 되게 잘 되어 있네요. 여기 옆쪽에 있는 핸들도 굉장히 푹신푹신하면서도 딱딱하고 이게 폼 자체가 굉장히 안쪽이 처리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쪽을 보여드릴게요. 네. 오우. 폼 상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단열성과 고밀도 폼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안정성에 굉장히 더 신경을 쓴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여기 넥 서포트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와 진짜 제 배에 제가 비고 있는 베개보다 더 폭신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넥크래들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기타를 되게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두께의 넥 서포트면은 자 한번 기타를 수납을 해 보겠습니다. 오우. 이거는 헤드가 뒤로 젖혀져 있는 깁슨 모델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충분한 공간이 되어 있어서 무리 없이 수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딱 막디금 안전적이게 수납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기타를 넣는데 오우 안 무거워요. 이게 뭔가 되게 커서 되게 두꺼울 것 같은데 되게 안 무겁고요. 이렇게 조금만 더 내려서 이렇게 들고 다닐 때 굉장히 안전적인 그런 그리고 이 폼이 전 두꺼운 게 되게 좋은 게 어깨에 피로도가 되게 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몸에 딱 맞는 느낌이 딱 처음으로 느껴지는 게 굉장히 편안한 그런 기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TKL 백트라우 TKL 케이스 일렉 전용 케이스고요.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